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인기가수의 부대, 실력있는 신인가수의 부대, 그리고 대한민국 가요 100년의 명곡을 함께할 수 있는 고품격 성인 가요 프로그램 가요 탑10쇼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고양시 일산 쇼킹스튜디오에서 펼쳐지는 이번 녹화는 관상부 콤비 MC 박남춘 향기 진행으로 인기가수 김국환, 진미령, 이혜리, 박민주, 서지호, 소명, 송기상, 이진관, 전하들 곽종무, 전승우, 김흥, 민지, 전철, 동흥, 전화진명, 박보건, 김성호, 안정훈, 채시라, 임지민, 제임스킹, 인정훈, 송유경, 투투걸스, 안영일, 변화, 정가연, 신명희, 성심희, 진황수, 황진영, 이민영, 부성서, 유명희, 김수현, 남해, 황재인, 미소진, 청청하, 주연주, 보라수, 폭병규, 홍현, 영자, 문옥화, 안수, 손민채, 신우리, 진태령, 은정, 나영, 무룡, 사위동, 신정화, 노은주, 변선아, 순희, 인혜진, 윤진, 아름다운 하음, 이코러스, 멋진 무대를 선사하는 뒤돌수부영단이 함께합니다. 고품격 성인가요 프로그램 가요탑텐쇼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베스트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특별한 세상 색별기의 청주 금천축산이 함께합니다.